아까 교계 어른 목사님 한 번이 전화하셨어요. 전화하셨는데 광주에 박영호 목사님 말고는 없느냐.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하나도 눈에 안 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있어요. 무사히 말고 또 누가 있으세요? 아니 있죠. 숨어서 숨어서 너 개인 말은 못하는데 또 알 개인 말해봐야 근데 제가 모이자고는 안 모여졌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왜냐하면 교회가 난리가 나니까 근데 저는 광주에서 큰 교회 목표 큰 교회들이 한 마디 했다가 나가니까 더 이상 못해버렸고 저는 좀 다른 게 나가도 끝까지 해버렸고 그러니까 엄청 소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교회 타격 많이 받았잖아요. 엄청나게 받았죠. 얼마나 어느 정도 받았어요? 말하기 창피해요. 엄청나요. 이게 사실 많이 나갔다는 것은 내 능력 부족이고 훈련 잘못시키고.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나 나감타야 다닌다. 이게 종관 목사 그때 천만 서명원들 그때 결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하야. 광주에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했으니 포장 갔지 모르고. 그래서 수백 명이 나갔는데 정말 그러고 나니까. 저는 하나님께 그랬어요. 나가서 너 잘못이 아니고 내가 주사파 종관을 쫓고. 단계를 교육 안 시키고. 나는 우리 내가 두 명 개척해갖고 나를 따르니까. 이런 말은 될 줄 알았는데 착각인 거야. 이게 이념 정치 들어가니까. 민주당원들 서구청장 이런 사람들 다 가버리니까.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또 같은 기회에 성도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군요. 이념이 다르면 충돌 챙기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정말 이것은 영적으로 이건 사당과 싸움이다. 공산주의 사당은 사실상. 저는 목표적으로 내가 안현목사 이런 분들 다 그래도 가잖아요. 손형 목사 같은 경우는 대면에 우리 셋이 그렇게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북내었다는데 대면에 왜 싸웠지. 종북 잡화 공격했지. 더불이 싸우지. 이래가지고 온통 싸우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현재 버텨 있다는 것이 기적이야. 그럼요. 그럼요. 달라요. 손형범 목사님은 부산. 저는 서울. 그런데 목사님은 광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달라요. 달라. 싸우는 게 거기가 사실은 제일 치열한 곳이고. 네. 그렇죠. 가장 강력한 진제가 구축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러나 너무 요즘 행복합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유 그렇죠. 진짜 가서 말이죠. 저는요. 저는 교회가 내가 또 지금 수사받고 이제 또 선거법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겼기 때문에 선거법이 내가 졌었을 경우는 막대로 자기들이 정권을 이런 상황에서 되게 그랬는데 한두한숨을 정말 사랑해 감사합니다. 에휴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나만 아니고. 열심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보다도 진짜 애국운동은 많습니다. 광주도 많고 전환도 많아요. 그런데 한계가 뭐냐면 교회 나갔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럼 많이. 그 애국운동 교회들이 50% 70% 나갔어요. 못 견뎌요. 한데 그 토양이 그러니까.